미국과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 셈인데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주요 경합주에 특히 많은 블루 칼라들 즉 생산직 노동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보다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의 관세 14.25%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용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줄이려는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양면용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즉 유예 조치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대형 전력 사업체에 사용되는 양면용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했고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98%를 양면용이 차지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양면용 패널이 전세계에 과잉 공급되며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수입 태양광 면세 폐지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우회로로 지목됐던 동남아 4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수출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됩니다.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 즉 다수의 전지를 연결해 전력을 출력하는 장치의 약 75%가 바로 이들 국가들에게서 수입되는데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우회 수출한 곳으로 우회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백악관은 관세 유예 종료를 대비해 미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수입한 사세계를 방지하고자 수입된 태양광 패널을 180일 이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당국이 일일이 패널의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만일 태양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한국의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엔 호재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또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올가을 중국산 커네티드카인 통신형들 차량 관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러먼드 연방 상무부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 위협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커네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프로 차량 내부 장치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스마트카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차량 자체에 탑재돼 운전자를 보조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러먼드 상무 장관은 커네티드카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들은 베이징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또 운전 패턴이 어떤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와 같은 미국인들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베이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보로에 200만대의 차량이 있어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다고 그 위험성까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일단 중국 무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에 대한 미국 자산을 매각하더라는 법안을 언급하며 중국산 커네티드카 역시 틱톡의 위협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조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커네티드카 미국 수입금지 조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지난 2월 연방사무부는 중국 차량이 미국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커네티드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중국 빅테크 바이두와 중국 커네티드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같은 달 연방사무부에 미국 정부의 커네티드 차량 주재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새롭게 전선을 여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무기 낼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식 발언을 내놔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하르키우스 공세 등 급박해지는 전황에 맞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사용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 본토 타격 자제에 대한 확약을 받은 뒤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없도록 사거리를 짧게 개조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는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이번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언급으로 미국의 그간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같은 미국 측 공식 입장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춘 상황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에이테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기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계속 지어놨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게 됐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정 사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 32개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보협정을 논의했고요. 블링컨 장관은 이제 현재 32개 나라가 안보협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정은 앞으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미래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힘든 작업은 끝났고 우리는 곧 문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주인의 협정을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자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즈의 새로운 전선을 열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전선이 급격히 무너져 러시아군이 이 일대 마을 10여 곳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과나 계란 등 식료품 가격들이 다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고객의 비중이 높지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로부터 강력한 정화받았던 맥도날드도 세트 메뉴를 5달러에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0.2%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가 같은 기간 0.3% 또 오르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cnn 방송은 식료품 가격 하락은 그 폭은 적더라도 반가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식료품 값 오른세는 팬데믹과 함께 시작해 수년 동안 전체 물가 상승세보다 훨씬 강했다며 그러다 지난 2월에는 작년도 4월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식료품 물가는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1.1% 높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사과는 마이너스 12.7% 계란은 마이너스 9% 중 가격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밖에 햄이 마이너스 3.4% 치즈 마이너스 3.3% 생산과 해산물 마이너스 2.1% 등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반면 소고기는 무려 10.1% 가격이 급등했고 밀가루도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4.1% 더 올랐는데요. 외식 물가 중에서 특히 패스트푸드 중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받는 식당 물가가 4.8%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후에 비해 4.1%, 4.8% 오른 음식 가격이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33% 이상 뛴 금액입니다. 결국 음식 가격을 올리자 패스트푸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액도 축소되면서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선 패스트푸드 업계에만 매출 부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소득 고객 비중이 높았던 맥도날드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맥도날드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25일부터 5달러 세트 메뉴를 약 한 달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전했습니다. 맥더블과 맥치킨 샌드위치 등 한 가지와 작은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 4조각, 작은 음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서는 비슷한 품목의 가격이 18달러 2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여전히 남부에 집중되고 있고 15곳의 인구 증가 도시 중 13곳이 남부 도시에 포신됐다고 합니다. 특히 텍사스주 8개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대도시 여러 곳에서 소소한 인구 반전 증가가가 나타나지만 인구가 늘어난 도시 15곳 중 13곳이 남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8개 도시가 나왔는데요. 샌 아토니오시는 2만 2천 명이 늘어나 최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노스페르나주 샬롯, 플로이다주 잭슨빌갑, 포트세인트 루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편 미국 최대 도시 3곳은 감소세가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그 정도가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5만 명이 빠져나갔던 뉴욕시는 지난해 7만 7천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60% 수준입니다. 미서부지역 LA지역은 지난해 1,800명만 줄었지만 2020년 이후 거의 7만 8천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3대 대도시인 시카고는 10년 동안 8만 2천명이 줄었지만 지난해는 8,200명만 감소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7.5% 감소해 가장 뚜렷하게 거주자 수가 줄었던 샌프란시스코 역시 지난해 1,200명만 늘어났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뉴욕시는 지난해 7월 기준 830만 명에 가까운 인구로 미국 최대 인구도시 타이틀을 유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400만명에 근접했으며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는 270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0위권에 휴스턴 텍사스주 230만, 피닉스 에리조나주 170만,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160만, 샌안토니오 150만, 샌드에고 140만, 델러스 130만, 그리고 잭슨빌 98만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